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탈탈 털어도 진짜 몇 안 나오는 그런 거지같은 개사이코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내가 먼저 잠이 들면 항상 봅이야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 야 이 싸이코 같은 인간아 너 이혼이야 꺼져 원제 잠들면 깨우는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아내입니다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요 그러니까 만성 비염으로 인한 코고리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각방을 쓰자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어? 코고는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끝내 제 옆에서 잔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누워있다가 너무 피곤해 제가 먼저 잠이 들면 여지없이 코를 고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제가 코를 골 때마다 이 인간이 저를 깨웁니다 그것도 살살 툭툭 쳐가지고 깨우는 게 아니고 사람 기분 나쁘게 귀에다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거나 놀래켜요 예를 들어 도둑이야 강도야 불이야 이런 거요 귀에다 대고 진짜 심장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수차례 경고 나중에 진짜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시달려서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도 이럴 거면 제발 옆방 가서 자라고 절대 안 가고요 또 제가 지쳐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따라옵니다 이게요 사람 진짜 피를 말리거든요 일단 제가 되게 피곤한 날도 문제가 되지만 간혹 잠이 진짜 안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해서 겨우 정말 억지로 잠이 든 날에도 그걸 뻔히 알면서 콕 온다고 소리질러 깨우고 그런 남편은 옆에서 유튜브 보고 놀고 있어요 남편이 먼저 잠들 때까지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유튜브 한다는 핑계로 절대 먼저 안 잡니다 아니 유튜브 때문에 안 자는 건 좋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자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깨우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는 화를 넘어서 제가 때리거든요 진짜 있는 힘껏 때리는데 그래도 지 혼자 좋다고 낄낄대고 차 웃습니다 저는 잠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잠에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자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깨워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쳐버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또 깨워가지고 지금 다른 방으로 온 거고 7시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참고로 이 글쓴이가 글올린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할까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도 뭐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면 나 인류에 다 박살날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대략 와 이거는 이혼 사유를 넘어가지고 살인을 해도 정상참작 해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미친놈이네 아니 왜 저런데 결혼 후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글쓴이는 또 뭐야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개놈이랑 결혼까지 한 거야 연애 때 몰랐어요? 안 잤어? 2번 나는 남자인데 당신 대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와 미쳤네 3번 나도 비염이 있어서 스님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잔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진짜 비몽사몽 이런다니까 이 그지같은 놈 지 마누라 자는 것도 아깝나? 그리고 쓴이도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놈이랑 살지 맙시다 2번 님 남편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아요 아내의 고통을 즐기는 사이코랄까? 아니 뭐 뭐가 됐든 절대 정상 아니에요 증거부터 남기세요? 네 맞아요 이 인간 웃을 때 보면 진짜 소름이 돋고 개사이코 같아요 저를 깨워놓고 지금 또 따라와가지고 코골며 옆에서 자빠져 잡니다 예? 옆에 와가지고 코를 골고 자요? 그럼 님도 바로 깨워야죠 싸대기 날려가지고 똑같이 3번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놓고 옆에 와가지고 또 코를 골고 잔다고요? 와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3번 지금 뭐하세요? 잠자는 남편 두들겨 패가지고 깨워요 최소 일주일 잠자는 남편 님이 차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도 먼저 재우고 무조건 깨워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님한테 성질을 내잖아? 그럼 지가 했던 그대로 휘죽휘죽 웃으면서 네가 코를 골고니까 깨웠지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댓글 그렇지 이런 거지 같은 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거울 치료가 최고죠 지도 똑같은 꼬라지를 당해봐야 돼 2번 맞아요 근데 이왕이면 분무기로 물도 확 뿌려주세요 4번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남을 괴롭히는 게 좋은 거야 재수 없으면 사디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정신과 가서 상담 기록부터 남겨놓으세요 이거 100%야 분명한 괴롭힘이라고 남을 괴롭히고 싶으니까 계속 쫓아오는 거라고요 5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며칠 동안 남편이랑 똑같이 아니 훨씬 더 지독하게 한번 해주세요 잠들 때마다 시끄럽게 깨우고 물을 확 뿌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바뀌는 게 없다면 그땐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겠죠 6번 예 충분히 이혼 사유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사세요? 막말로 돌싱이 돼도 저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죠 만사의 근원은 수면과 식사에 달린 건데 완전 사이코네요 7번 그 옛날 우리나라 독립투사분들이 당한 고문들 중에 잠을 못자게 하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짜 고통을 주는 거야 님은 지금 매일매일 남편에게 고문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결국 미칩니다 그런데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 바로 자기 아내한테 그런 미친 만행을 한다는 거 그것도 실실 쳐 쪼개면서 과연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8번 생각해보면 저런 미친 사람들 초딩 때부터 있더라고 나 옛날 초딩 때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가지고 다른 반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학연을 하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네 반이 우리 밤보다 종례를 일찍 마치잖아요 그럼 이 또라이 같은 게 항상 내 신발을 어디에 꽁꽁 숨기는 거야 뭐 한두 번이야 그냥 아이씨 내 신발 어딨어 이러고 장난으로 넘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집에 일찍 가야 하는 날도 신발 찾는다고 시간 다 버리는 거야 와 이거 저도 당해봤어요 초딩 때 그래서 하루는 엄청 질색하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또라이가 다음 날 또 하는 거야 그날은 진짜 불같이 화내면서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냥 안 끝낸다 이렇게 각오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같은 게 다음 날 또 숨기네 결국 저희 엄마를 통해 담임 선생님한테 모든 걸 알렸고 자기 엄마한테 오지게 깨졌는지 그 다음 날부터 안 그러더라고 사람이 정색을 하면 장난도 멈출 줄 알아야 하는 법인데 남이 짜증내고 괴로워하는 거야 희열 느끼는 사람들 장난인데 뭐 어때? 이러는 것들 다 그냥 개사이코예요 9번 와이씨 그냥 단순히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악질이다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귓가에 대고 소리를 쳐서 깨우다니 농담 아니고 나 같으면 찔러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아요? 10번 쓴이 혹시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싫다 이렇게 정색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본 적이 있어요? 네 당연히 했죠 수도 없이 했어요 아니 그냥 살인 충동까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너 잠잘 때 내가 찔러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도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쓴이가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이런 사이코놈들은 신경을 안 써 이혼이 답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잠을 못 자게 깨우는 거 이거 이거 군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에 들어갑니다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 수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건강 아니 목숨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대댓글 그러네 저 새끼 저거 군대에서 저려고 놀았던 거네 후인들 코 고는 걸로 패고 괴롭히고 그 재미로 살다가 그 쓰레기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 거지 헐 12번 아니 깨우는 것도 거지 같은데 계속 쫓아오는 거 개 소름돋는다 야 이걸 참냐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빵 후려치고 짐 싸가지고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알리고 바로 이혼이야 혹시 수면 무호흡이 있어가지고 깨우는 거 아닐까요 야 그런 새끼가 불이야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깨우쳐 웃을까 이건 그냥 100% 괴롭히는 거고 또 그걸 즐기는 거야 후기 일정 끝나고 들어왔는데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전부 다 읽어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더더욱 강력하게 정신을 차렸고 동시에 제대로 된 계획도 같이 세웠습니다 몰래 작은 카메라 같은 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제 수면을 방해하는 모습 싹 다 증거로 남길 거고요 이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정말로 이혼할 겁니다 안되면 소송도 불사할 거예요 또 코고리도 마찬가지 양압기 잘 알아보고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수면 방해 때문에 최근에 심장 두근그림 정세가 너무 심해지고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 거지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안 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늘 건강하세요 안녕 댓글 1번 네 꼭 이혼하세요 아니 근데 연애 때는 안 그랬나요 진짜 희한한 놈이네 개 사이코야 미친거야 2번 아니 살살 툭툭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질러가지고 놀래키는 거 이건 100% 사이코죠 이거 3번 쓰니 정신과 상담 기록도 반드시 꼭 남기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4번 4번 와 이거는 뭔가 되게 신박하게 소름이 끼치네요 차라리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온 거면 승질을 내고 때리고 화라도 내지 이건 너무 무섭고 소름돋아요 정신병은 탈출한 놈 아니야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들어봐 덜덜덜덜덜 5번 그래 뭐 이혼을 하긴 하더라도 그 전에 복수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방 쓰자 해도 굳이 괜찮다고 같이 잔다 해놓고 잠들면 소리 질러 깨우고 또 따라오기까지 했다 이야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 똑같이 해주세요 이혼은 그 다음입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 안 지우는 거 이거 가혹행위고 보통 방독면 씌우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다 걸리잖아요 바로 만기영창입니다 저희 때도 그런 부대가 있다 하더라 그런 걸 당했다고 하더라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이거를 자기 마누라한테 하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지 사실 저도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코도 골았고 이를 참 심하게 갈았어요 제가요 지금 아내한테 물어보면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다는데 어쨌든 그때는 갈았습니다 특히 피곤한 날에는 더 갈았고 군대에 있으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매일 갈았죠 선임들이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로 저한테 해코제를 한다거나 얼차리를 준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야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미치겠다 미안해 미치죠 저도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선임들도 그걸 아는 거야 이 자식이 미안해하는 걸 아니까 뭐라 하진 못하고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자기 마누라 진짜 와 야 벼락 맞아라 감사합니다